원래 권리변동인데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단독행위인데요. 이 단독행위가 실제는 32회 때하고 33회 때 연타로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34회 때 작년에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가장 단순한 문제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계약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해제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합의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게 해제 계약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 기억나죠. 해제 계약이다라고 들어오는 거. 이거하고 여기 해제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이 해제는 다른 부분이죠. 해제는 뭐가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계약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매매 계약. 아니면 교환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해제를 계약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해제를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인지 해제 계약인지 차이점을 좀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이것들은 성질 자체가 계약인데 단순히 물어보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행인 거 아닌 거 해가지고 이 계약을 집어넣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33회 때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있잖아요. 이것만 빼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 당시 아마 33회 때 정답이 이거였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증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중요하지 않고 손자가 중요하지 않죠. 유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유원. 유원 유증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포기.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해둬야 될 게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유 지분의 포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때 시험에 나왔던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하고 혹시 제야물권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야물권의 포기도 들어갑니다. 제야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아니면 계약. 이건 상대방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단독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포기라는 글자가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소유권 포기든 뭐든 간에 등기는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전세권에 가면 법정갱신 있지 않아요? 그럼 전세권에 법정갱신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법정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법정갱신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O, X. 궁금해지죠? 그리고 또 O예요? 마음이 간사해서. 특이하면 무조건 발라버리는군요. O예요? X예요? X예요. 왜 그러냐면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다만 처분할 땐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체크를 해서 갖다 놓는데 33회 때는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 예를 들면 치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왔냐면 미성년자의 법률이 법정적인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이 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이렇게 써놔요. 끝에다가.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취소, 추인, 철에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 33회 때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문장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증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뭡니까? 미성년자가 법정적인 동의 없이 행위를 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문장 형태로. 그래서 그때 문제가 나온 건데 일단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계약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포기자 들어가는 거.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주류가 됐다는 걸 좀 체크를 꼭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넣어볼게요. 밑에다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걸 좀 기억해 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정도. 상대방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 없습니다. 없는 단독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은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실래요? 상대방 없으니까 도달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의사표준 도달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표시하자마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 비지니 의사표시는 적용돼야 안 돼요. 비지니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든 상대방 없든 당연히 의사표시 불일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취소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겉으론 취소하겠다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지니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통정 허위표시는 좀 조심하세요. 통정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단독행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통정 둘이 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뭐예요? 없는이죠. 없는 단독행은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통정 허위표시 여부 적용 여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가 있잖아요. 대리파트에 가면 그럼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다라고 하는 거 있죠? 쌍방대리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쌍방이라는 건 양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계약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쌍방을 대리한다. 자기계약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놓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이 표시에다가 또는 내심의 의사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가 해당된다?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좀 특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면 단독행위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온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인데 이 문제는 실제는 우리가 시험에서는 23회 때하고 23회 때하고 24회 때의 문제를 기출하고 그 뒤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유 파트라고 했던 거잖아요. 의무부담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처분행위가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라고 할게요. 결과. 이게 어떻게 보면 등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인행위하고 이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의무부담행위 또는 처분행위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의무부담행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매매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뭔가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 2분의 1이 있고 을이 2분의 2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공유물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물권법에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얻어요. 그런데 이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법이라는 게 다툼이 되어야 개입이 되는 건데 만약에 동의를 얻었어요라고 문제를 내면 그런 문제를 내겠냐고. 말도 안 되지. 동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의 없이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A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계약을 맺는 거죠. 매매계약을. 서버과의 그냥 매매계약을.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 앞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인 행위예요. 이게. 이게 뭐가 되죠?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럼 매매가 됐을 때 매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매매계약이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건 남는 거죠. 그렇죠? 등기가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이제는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굿바이예요? 아니면 뭡니까? 그냥 바이에요. 그냥 바이지. 그렇죠? 이건 내 집이 지금 넘어갔는데. 집은 좋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넘어갔다.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걸로 문제를 낸 거거든요. 다시 가볼게요. 이거 먼저 가보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이 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매매계약은. 되죠? 타인 물건도. 그럼 여기는 결국은 뭔가. 이건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이 매매계약은 전부가 유효다? 무효다?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부가 뭐예요? 유효가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분석하면 갑은 자기 걸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기 물건 매매가 될 거고. 을은 동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타인 물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전부가 유효가 돼요. 등기가 넘어가는 게 이게 처분 행위잖아요. 이게 처분 행위인데. 이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의 2분의 1만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고. 을의 2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 파트를 공유 쪽에서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를 잘 안 묽고 있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에서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 23, 24에 나왔던 건 이걸 낸 겁니다. 의무 부담 행위냐? 이거요.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이걸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거. 처분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안 남죠. 매매계약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되고요. 됐죠? 하나 지워버릴게요. 제가 이걸 지워버리고 다시 씁시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여기 써져 있으니까 하나 기억을 할 게 뭐가 있냐면 준 물권 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권 행위는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행위입니다. 그럼 물권 행위죠. 전세권 설정 행위입니다. 물권 행위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거든요. 다 물권이니까 물권 행위지. 그렇죠? 그런데 물권 행위는 아닌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 물권 행위라 그래요. 우리가 우승이 있고 준우승이 있잖아요. 우승도 단상에 올라가고 준우승도 단상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거든요. 41.15를 같이 뛰었는데 2등했다고 메달 앉으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준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준 물권 행위다 그러면 원래 채권 행위예요. 원래 채권 행위인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물권 행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1번. 채무를 면제합니다. 돈 갚지마. 돈 갚지마. 채무를 면제시켰어요. 채무를 면제시키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자, 돈 받을 권리를 나 대신 당신이 받으세요. 이걸 뭐라 그래?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하죠? 채권. 채권을 누구한테 던져줬죠? 나 대신 네가 받아. 채권 뭐라 그래요? 양도라 그래요.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지적재산권에 뭐가 있어요? 양도라고 하는 거. 그럼 얘들은 처분 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물권처럼 다루겠다. 처분 행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올 때가 가끔 있을 테니까 이 하나 정도는 같이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농치증이라는 걸 쓰는 거 아시죠? 농치증, 농치증은 효력요건입니까? 아닙니까? 효력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립이 됐는데 농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O, X. X입니다. 농치증은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닙니다. 다만 등비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농치증이 없다 하더라도 성립이 되고 농치증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되고 효력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치증, 효력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서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단독히 쪽에 거의 포커스가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좀 염려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26회 때하고 28회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준 법률행위라고 해서 의통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최고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얘는 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 법률행위인데 이건 나중에 가면 의사의 통지라고 하죠. 의사의 통지를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요. 이걸 냈어요. 한 번은 의사의 통지 26회 때, 28회 때는 준 법률행위. 단어만 바꿔서 문제를 두 번 냈습니다. 이걸 낸 건 아니지만 26회 때하고 28회 때 이 단어를 넣었으니까 한 번 정도 최고하고 거절 같이 한번 메모해가지고 좀 봐줄 수 있으면 스킵하듯이 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테마 2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보이신가요? 원래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목적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목적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있었는가요? 목적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적법성. 네 번째는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물어볼까요? 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법률은 취손가요? 무용가요? 아니면 일부는 유효고 일부는 무용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전체가 뭐예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결국은 무효 사회입니다. 실제는요. 그럼 확정이 먼저 첫 번째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되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그 사후가 언제예요? 이행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행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핵심이에요. 그냥 이건. 두 번째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통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통념이죠. 사회통념. 누구나가 가능성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가능 여부는 언제 판단하죠? 이 법률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언제 판단해요? 법률 행위 시. 잘 모르면 그냥 법률 행위 시, 계약 시. 모르겠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돼요. 99%가. 그러면 가능의 반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불능이다라고 되어 있죠?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뭔 뭐예요? 원시적, 후발적. 보이시죠? 그럼 원시적은 언제가 되죠? 표현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표현 방법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이미, 이미, 이미 뭐예요? 소실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미 소실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표시하죠?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표해요? 계약, 체결, 후, 체결. 이 후자를 쓰는 거니까 이 후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후를 표시해야 되죠. 여기는 이미시. 이거. 표시하면 돼. 내가 욕했나? 이미. 그것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요 가능과 불능은 언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요 가능은 법률, 행위시라고 하는 거. 행위시.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요걸 구별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요 글자를 더 많이 쓰지 원시적, 후발적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시험장에서는 표시해 두라는 거. 그럼 원시적 불능은 우리 민총에서 뭐가 나와요? 무효 동그라미. 얘는요. 유효 동그라미.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죠. 가장 헐렁하게 문제를 낼 때에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습니다. 그래도 그 법률의인은 유효입니다. O, X. X. 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법률의인은 무효입니다. X. 유효인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목적물이 채무자의 실수, 과실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때 그 법률의인은 무효입니다. O, X. 유효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수렁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죠? 써놓을 거예요. 원, 무, 그다음에 개, 담이라고 하는 거. 원자가 뭐라고 했어요? 원자가. 원시적불능은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요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건요. 담보, 책임. 자,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원래 무효라고 하면 무효가 됐습니다. 법률행위. 그럼 손해배상청구권이 나올까요? 줄여가지고 손별청이라고 합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분명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뢰배상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조심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신뢰배상 보이죠?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신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요? 채무불리행.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보다. 귀책사유는 누구의 귀책사유를 말하는 거죠? 누구의 귀책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가 수시가 빠졌는데. 채무자, 오케이. 채무자. 째려보면 안 돼요. 채무자의 뭐예요? 귀책사유가 있으면 뭐가 돼? 채무불리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되는 거죠. 이때 보통 채무자를 누구를 말하죠? 매매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매도인. 목적물이 소실됐으니까 매도인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교환계약일 수 있잖아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의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그렇죠? 전제조건에서 갑의 집이 소실됐습니다. 그럼 누가 채무자? 갑. 을의 집이 소실됐습니다. 그럼 누가? 을. 그렇게 채무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량이 됐습니다. 채무불량이 되면 효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법이 넘어가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렇죠?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1번 소근모가 된다. 무효가 된다. 2번요. 원상회복이 되죠? 원상회복 의무가 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손배청이 들어가죠.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인가요? 신뢰배상인가요? 이건 신뢰배상이 아니에요. 이행배상입니다. 이행배상. 위험부담은 채권자의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위험부담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민총에서는 처음에 나오면 그냥 이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분들이 뭐만 나오는 거예요? 무엇만요? 이것만. 이것만. 원시적불농은 뭐예요? 무효. 후발적불농은 유효. 이것만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들어간 건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원목에다 면허해야 돼요. 이건 애마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담보책임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그 계약이 유효일 때만 담보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무효일 때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단속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단속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고 그 전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32회 때인가요? 그때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리해 볼까요? 누가 내한테 부자가 누구죠? 부자가 누구예요? 필기 많이 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써도 돼요. 꼭 써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보시고 기억했다가 버려도 되는 거니까 단속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속규정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아닌가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유효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중간 생략 등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거기는 강행복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미등기 전매가 있잖아요. 무허가, 무허가다라고 하는 거 있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들.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경우 있죠?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직거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런 것들은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아마 다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무허가, 중개업자의 직거래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내가 안 본 거 나오잖아요. 그냥 효력기 좀 꽂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지문들은.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외화해야 되는 건 아시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했으니까 금방 알 것 같아. 비자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비자금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죠.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있죠. 명의신탁은요. 아닌 거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면 되는 거죠. 공무원의 부정청탁은 103조 위반이에요. 허위진술은요. 103조 위반이죠. 그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꼭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요. 꼭 내고 싶어해요. 얘는 기본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41번, 42번 꼭 내고 싶어 하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게 1번은 체크해 놓아야 되죠. 이 해제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라는 거. 첫 계약 단절의 해제 조건은 단절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제는 뭐예요. 첫 계약을 유지하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그때 집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제. 그다음에 여기 어디가 있냐. 형사사건 이거 체크. 과도한 위약벌. 민사사건의 성공 곳은 유효인 건 아시죠. 그다음에 여기 허위진술, 보험금, 적극가담 이 정도. 10번에 표시된 동계 불법 보인가요. 동계 불법하고 동계 착오는 좀 약간 다르다 그랬죠. 그냥 나온 김에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거요. 뭘 하나 정리해 놓냐면 동계 불법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불법의 동기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그럼 동계 불법은 원칙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지 뭐. 그런데 예외는 뭐가 있었죠. 예외는 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뭐가 됐어요.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죠. 알려졌다면 얘는 103조에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착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기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동기가 뭐죠? 이거부터 물어볼 거 그랬나?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뭐죠? 그냥 내심의 의사예요. 그냥 내심, 머릿속에. 그냥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외부로 표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원래.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 동기가 불법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각. 동기. 그렇죠. 표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 거죠? 동기 착오야. 동기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중요분의 착오이더라도 취소가 안 돼. 표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기 때문에 계약 체결 내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원칙은 뭐다라는 거예요? 얘는 유효인 거야.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동기가 예외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예요? 유발됐다. 유발된 상태에서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109조에 따라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무슨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해, 의해, 착오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동기의 착오이긴 하지만 취소가 안 된다는 거.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란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동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고 동기를 가지고 꼭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합의로 붙여진 거 아시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조건 기한은. 그런데 만약에 조건 기한을 붙여야 되겠다는 동기는 있어. 내심의 의사는 있는데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조건 기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치채면. 그렇게 멘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기는 이 정도가 다 해요. 동기는 이 정도가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동기의 착오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동기의 착오 나오죠. 표시된 동기 보여요? 이 표시라는 전제 때문에 이게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원래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랄 거. 공무원의 부정 청탁하는 거 보이시죠? 공무원의 부정 청탁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이 근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적극하다면 너무 허술하고 허위 진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나가면서 구별을 좀 해 주시라고요. 밑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동기에,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보이시죠? 여기 위반이 아닌 거 두 개 섞어가지고 문장 형태를 내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체크한다면 강박 아닌가요? 강박. 강박. 강박은 폭행협박, 강한 압박인데 이 강박을 103조 넣을까요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강박은 110조에다가 취소 사유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회질서까지 넣어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강박을 뺀 거예요. 그다음에 조세포탈, 양도소득세가 잘 나오는 판례들이고 그리고 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거 성당히 잘 나오죠? 이거 잘 나오고 이 비자금, 명의신탁, 단해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도 눈치밥을 먹으려면 대충 맞추려면 느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느낌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약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생활비나 우리가 교육비를 주겠다고 하는 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예요. 알겠죠? 무조건 한 문제. 안 나와도 나와요 그냥. 알겠죠? 10월 26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기억할 건 이중매매입니다. 원래 이중매매가 작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매매는 이중매매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에 조심해야 될 건 항상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1차, 1매차죠? 1차 매수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럼 여기 둘이 매매를 했어.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매매가 되면 반드시 뭐가 지불되어야 돼? 여긴 최소한 중도금은 지불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중매매가 나올 수 있다.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해악금 해제. 교부자 포기 수령자 포획을 상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 이상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나 정답. 이중매매에서는 해약금 해제. 해약금 이걸 해제라고 하거나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해요. 계약금 포기. 계약금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이 지문이 절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 이상이 꼭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을 지불된 상태. 이중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병이라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2차 매수자가 되죠. 하나 더 그릴까요 정? 그런데 얘는 정은 선일까 악일까? 악이라고 해봐. 확 눈을 그냥. 처음에는 절대 악의를 안 냅니다. 얘는 선의로 나옵니다. 무조건요. 이건 문제를 풀다 보면 100%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이게 됐죠? 그럼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 무효? 이 매수자가 누구예요? 이 매수자가. 병이 뭘 해도 악이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있다. 알겠죠? 악이 이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야? 적극 가담했다는 말 안 나왔잖아요. 권유했다, 해위했다 이런 멘트가 없다고. 일 매수가 있다는 걸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중매매는 유효인 거예요. 그럼 얘는 유효인 거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누가 기분 나빠? 누가 기분 나빠? 을이 누구야? 제1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뭐예요? 채무불행. 채무불 이행으로 뭘 청구하죠? 이행으로 해지하죠. 해지하고 뭘 청구하면 된다? 손매청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원칙이니까. 얘가 소유권 그대로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을 물어보겠어요? 애회를 물어보겠어요? 샤면요. 애회를 물어보지 원칙을 물어보겠냐고. 누가. 깝깝하게. 그렇죠? 이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도. 당연한 건데 이걸 못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의른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채무불행이 될 거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 이제 적극가담이 된 거죠. 이 매수자가 적극가담이다. 알고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 권유, 해유, 무효가 됩니다. 이때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가요? 103조 위반 무효인가요? 대답은 참 잘해. 혐장에 가서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럼 이거 봐요. 적극가담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만 보이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게 강행법규가 틀린 거거든요. 강행법규 무효가 되면 쌍방이 반환청구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103조 위반이에요. 얘는요. 이 무효가 103조 무효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강행법규, 강행법규 위반이다. 그럼 이건 X가 되는데 이걸 세움을 내버렸어요. 이걸 한 번 내니까 머리에 쥐내려버리죠. 무효는 보이는데 강행법규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답을 확인하니까 그 답이 아닌 거야. 밑에 있지 않았던 게 답이더라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걸. 그래서 그런 누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103조 무효라는 거. 강행법규 무효 아닙니다. 그럼 103조니까 이 쌍방은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03조 위반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봐요. 직접 말소, 대의 말소. 대의 말소.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채권자 치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대의권은요. 이거 대위니까 채권자 대의권은 됩니다. 대의권은. 왜 그러냐면 이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치소권은 여러분도 영역이 아닙니다.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하려면 금전 채권 관계야 돼. 그런데 지금 값과 을은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라 등기 청구권 관계라고. 돈 빌려준 관계가 아니라고. 그리고 등기를 안 넘겨준 거죠. 그래서 채권자 치소권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406조가. 이건요.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된다, 안 된다만 기억하면 돼. 참고를 해볼까요? 참고. CF. 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요. 둘 다 나오죠? 뭐뭐. 채권자 대의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또 채권자 치소권 나와요? 안 나와요? 치소권 나온다. 둘 다 나온다. 여기는 둘 다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만 나오는 거야. 채권자 대의권하고 채권자 치소권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여기서만 나와. 딴 데 나오지 않아. 이 단어가. 굳이 그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시간도 넉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치권은 뭐 쌀택이 없는 거죠.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없어요? 매매대금이. 없죠.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으니까 유치권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명의신탁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돈을 줘가지고 수탁자가 물건을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매매대금이죠. 그럼 결련성이 나올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유치권이 안 나오는 거야. 유치권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성형수술비처럼. 그렇죠? 그럼 눈알을 두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럼 선의 제3자 무조건 뭐예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 3자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서? 선의 3자는. 정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말해요. 나 환장하고 있어. 이 병이란 사람은요.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계약 당사자라고. 이 병이란 사람은. 이 사람이 3자가 될 수는 없죠. 이 사람이 3자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더라도 얘가 무권리자죠.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가야 돼? 을은 대위 말소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중매면은 예,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이 4개가 답입니다. 이중매면은 이 4개 이외에는 답이 될 게 없어요. 알고 나면. 이 4개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작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래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불공정 법률에 가봅시다. 빠른 건 아니죠. 한 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대리파트에 가서 헤매지. 여기는 알아. 저번 주에 배웠기 때문에. 불공정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34회 때 기출이 됐습니다. 한 번 나오면 한 3년 나오거든요. 올해 35회 때도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욕구는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욕구원입니다.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급부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죠?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나오겠는데? 자, 증여는 반대 급부가 있나요? 없죠? 주기만 하지 받는 건 없잖아요. 증여. 그다음에 기부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기부행위도 없고. 그다음에 무상행위는요? 이것들은 무상행위들. 전부 다 반대 급부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굳이 외울 게 없어요. 주기만 하는 거거든. 증여도 주고, 기부도 주고, 무상도 주는 거잖아요. 받는 게 없죠? 그럼 이게 적용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뭐가 있어야 되죠? 공박한다. 그다음에요. 정솔하다. 그다음에요. 무경험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이 공박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상관없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거래일반이에요. 거래일반이지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세 개 다 갖춰야 돼요? 하나만 갖추면 돼요? 하나.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건이 뭐죠? 폭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만 있으면 되나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브라우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폭리 행위,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보통.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 무상행위, 증여 내게 외워버리세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별 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급부와 반대급부는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 계약시, 계약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급부와 반대급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 둘 다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법률행위시 따로 나오고 객관적을 주관적으로 바뀌어서 31일 때 배정이 된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체크, 무경험 나오죠? 무경험은 거래일반의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일반,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다. 알고 이용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준, 경무대 기억난가요? 무조건 빨간색. 4번은 불공정 법률의 영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무대, 경무대. 청와대 말고 경무대 그렇게 의시라고 했고.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래서 본인이 기준인데. 대리파트에 가면 지시라는 글자가 나와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을 때 대리인이 그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은 알면서 지시를 한 거죠. 본인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군데. 궁박하고 지시만 본인이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 무유를 주장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모두 뭐예요? 입증을 해라. 절대 추정이란 말씀은 돼. 안 돼요. 안 돼. 이 글자 조심할 거. 혐장이 갔더니 급부와 반대급회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정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OXX. 6번.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불법의 원인이 없으니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추정.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추인 안 된다라는 거고. 전환은 돼 안 돼요? 전환. 전환. 이건 별 표시. 그래서 추인하고 전환을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꼭 확인해 주시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 나온 거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깨끗이.